정진수 의장 부활자 박정자예요 박정자를 데리고 새로운 교리를 만들어 보자고요 믿을 수 있다! 그 계획엔 불안 요소가 있어요 정진수가 부활했습니다 난 지옥에서 수없이 많은 세상 속에 있었어요 지옥에서 돌아온 교주님이라니 참된 진리를 발표할 겁니다 사회비 교주가 진리를 다 찾고 재밌네 진지어 내가 바로 그 진실을 보고 온 사람이야 정진수 죄인이다! 진짜 나쁜놈이네요 진짜 나쁜놈이야! 당신의 지옥과 나의 지옥이야 저 박정자를 만나게 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주옥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